내가 데려다 준다니까 오늘은 왠지 내가 널 집에 안전하게 넣어주고 싶네 나 괜찮아 형을 오랜 시간 오해했었어 형이 날 때렸다고 날 미워했다고 난 항상 사랑이 고팠거든 부모님 사랑도 형도 포기하자 상처받고 그만하자 하다가도 또 희망을 가졌었던 것 같아 내가 공감 가고 안쓰러웠나? 자기랑 비슷해서 음 그것도 그런데 그냥 너가 홍천기한테 상처받고 그런 게 싫었어 왜 싫었을까? 난 그냥 선배였는데 그러게 그땐 그냥 선배였는데 그게 왜 그렇게 싫었을까? 아 도대체 난 언제부터 좋아한 거야 아 아아